아 너무 쉬워 어려우면 내가 앞에서 해줘 그러면 내가 좀 앞에 있을게 네 감사합니다 핫티스 포인트 한 번 있어? 핫티스 그래 이렇게 하자 네 스마트 서비스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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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프리크 선배님이랑 챌린지 됐습니다 와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긴장했지? 맞아, 내가 진짜 긴장했어. 엄청 연습했는데도 너무 긴장했어요. 선배님, 이렇게 하자고 해주셔서 잘 부탁드립니다. 너무 멋있었어요.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연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